도일국사 주석처였던 양양 진전사에서도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. 도일국사 부도탑에서 봉행된 5일 달해제는 진전사 주지 두구스님의 도일국사 행장소개, 헌다, 헌화, 탑돌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도일국사는 화엄종 등 교학 중심이던 신라시대 마조도일선사의 제자 서당지장선사로부터 남종선의 범맥을 이어 오늘날 조사선을 계승하고 있는 조계종의 종조가 됐습니다. 진전사는 올해 처음으로 봉행한 도일국사 달해제를 여법하게 계승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